끼어드는데 이 친구 쪽보다는 이 친구 쪽으로 한 발짝 가볼까요? 네, 잘하셨어요. 또 끼어드세요. 네, 또 끼어드세요. 계속 따라가면서 끼어드세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친구를 따라다니는 느낌보다는 우리 사랑이를 등지고 그렇죠, 막으세요. 네,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막으세요. 목덜미 잡고 당기세요. 잡고 당기시고, 네, 막으세요. 네, 잘하셨어요. 한 걸음만 앞으로 올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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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훈련사님이 이제 블록킹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보호자님이 또 블록킹도 처음이셔서 잘하고 있어요. 네, 이번에는 잘하고 있어요. 네? 네? 막으세요. 막으세요. 이 친구 목덜미 잡고 멀리 보내볼까요, 보호자님? 말은 하지 않아요. 다시 이 친구 오죠. 막으세요. 목덜미를 잡기 전에 밀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잘하고 있어요. 다시 한 번. 네. 네. 지금도, 지금도. 가운데를 끼지만 가운데를 끼지만 가운, 가운 가운 안녕 안녕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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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죠. 이 때 보호자님은 저 친구의 목덜미를 잡으세요. 목덜미 잡고 드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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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. 어떻게 해야 돼요? 자 보세요 꽉 잡고 있으세요? 했어요 보호자님 보세요 저 보세요 보호자님 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 그렇게 욕했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자 여쭤볼 거예요 여쭤볼 거예요 보호자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놀라기만 할 거예요? 아니요 이렇게 놀라기만 할 거예요? 아니요 이렇게 놀라기만 할 거면 지금 당장 포기하시고 다른 데로 좋은 데로 보내는 게 좋아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괜찮아요 보호자님? 목줄 잡고 지금 보호자님 당황한 건 이해해요 그런데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세요? 지금 당장 적어놓고 나 모르겠어요 나 지금 마음이 슬퍼서 어딘가 들어가서 내 마음 추스려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가시면 되고요 저 친구를 책임지고 싶으면 그 손 놓으면 안 돼요 어떤 게 마음이 아파요? 아니요 계속 할게요 어떤 게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? 알려주세요 아니요 아니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가 이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예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? 너무 놀려가지고 어떤 게 가장 놀랐어요? 얘가 달려들고 요런 게 놀랐어요 네 왜 그러는 줄 아세요?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? 이 친구 되게 보호자님 좋아해서 그래요 밀치세요 밀치세요 네? 밀치셔야 돼요 어떡해요? 네 이 친구 쪽으로 걸어가서 몸으로 툭 밀치세요 이렇게요? 또 밀치셔야 돼요 또 밀치셔야 돼요 또 밀쳐요?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내 근처에 오지 않으면 이때는 보호자님도 예뻐해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걔를 키우는 순간 대장이 돼야 돼요 걔랑 똑같이 동무가 되려고 하면 걔를 잘 키울 수 없어요 이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걔라는 친구를 키우면 안 돼요 그러려면 걔라는 친구를 키우면 안 돼요 절대 동무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보호자님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꽤 많은 부분을 누나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확연히 보여요 엄마 아빠 같이 염려하고 고생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을 언니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마음 추스리는 거는요 언니가 알아서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행동이니 그냥 지켜보세요 보호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집이 오지 마세요 이 집이 오지 마세요 진짜예요 네 그게 정말 얘네들을 위한 일이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보호자님 여기 와서 문 열려고 그러면 애들 다 나와가지고 막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못하게 해야죠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몇 시에 해야 돼? 어이구한테 바로 나가야 돼 바로 나가야 돼 어 잠깐 살짝 나가 엄마 다녀오세요 이따가자 이따가자 엄마한테 이따가자 이따가자 보호자님 이 문 살짝 열어볼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오려고 하면 그때 다가가서 막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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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면 돼요? 그냥 앞으로 가세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아니요 서 계셔야 돼 그리고 손 내리시고 좋아요 이 친구가 혹시나 가까이 오면 막으세요 막으셔요 가까이 가서 툭 기다리셔요 그렇지 얘가 그렇다고 마구잡이의 개가 아니고요 엉뚱해가지고 뭐 그런 개가 폭력적이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계세요 엎드릴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한숨 크게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문 활짝 열어보세요 문 활짝 열어보세요 안 나온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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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뭐하는 일이야 눈 다시 닫을 거고 강아지들한테 가서 마음껏 일 보여줄게요 그냥 마음껏 토닥여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껏 토닥여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껏 토닥여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한테 가서도 마음껏 예뻐해주세요 모르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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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당근 주는 시간 네 줄 하나만 꺼내볼까요 가만히 계셔도 좋고요 네 저 친구한테 막으셔야 돼요 막으세요 앞으로 가서 그렇죠 이때 막는 건 한 마리가 내 앞에 오는 건 문제없어 두 마리가 같이 오지마 아 제가 미칠 거예요 저 친구와 문 사이에 들어가주세요 반대로 잘 하셨어요 이 친구가 가까이 왔다면 얘는 안 오고 그땐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가까이 온 상태에서 이 친구가 가까이 온다면 그때는 보호자님이 넌 뒤로 가야지 지금 보호자님 화 안 냈죠? 네 지금 화낸 거 있어요? 네 그럼 얘네로 어때요? 네 훨씬 더 편하죠? 네 네 심경 섹시 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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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различ